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무라 무라 내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6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덱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자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태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잔인으로서 불의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계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쾌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석인관들의 요청을 거절하셨고 예수님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였던 바한테는 놀랍게도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로서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기어 같은 한 통소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세리는 최하급의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오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라는 그 기준법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자신들처럼 유대교 전통에 따라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 1년에 한 번 속제일에 금식하는 것이 정해진 법이 있었으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1년에 4번으로 늘어났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더욱 자주 행하해졌는데 소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도 아마 그들의 전통적인 금식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정말 대면조차 하지 않는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비난처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금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금식이 마치 경건의 바라미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의의 대표적인 행동처럼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은 중요한 신앙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리새인과 경건한 유대인 사이의 금식이 보편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과 경건함을 표시하는 목적으로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그들을 향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즉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간 자신이 금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할 때는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몸은 단정히 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금식을 하는지 하지 않은지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금식은 나 자신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자기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바라미터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수행하느냐 수행하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법에 능통합니다 영수훈련도 많이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잘합니다 음식도 일주일에 두 번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규범과 그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자기의 일법에 얼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지키면서 자기 기준에 못 맺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신앙적으로 경고치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자기들을 경건하고 더 영적인 사람들이냐 금식을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딜라마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지하 그들에게는 그들의 열심과 행위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인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행함으로만 결코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적 기준은 철저하게 모여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나 혹은 형식적인 경건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경건을 내서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지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서운 종교적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야말로 종교적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경건치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매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편견을 고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집 비유인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혼인집에 초청해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은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또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들로 비유하셨는데 당시 유대사회 결혼제도는 혼인잔치가 일주일간 열렸습니다 이 잔치 기간은 유대인 금식일이 와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혼잔치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해서 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기간에는 그냥 춤추며 노래하며 그냥 즐길 뿐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신랑의 손님들이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곧 그 자체가 기쁨과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큰 기쁨과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나 거둔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금식하라고 하십니까? 이 기쁨을, 이러한 기쁨을 빼앗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사탄마귀는 그것을 시기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 가라고 합니다 사탄마귀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살게 되면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런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세상적 쾌락으로 힘을 잃을 때 그때 금식하므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새로운 언약의 도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림이요 낡은 옷에 구멍이 났을 때 생배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기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하면 낡은 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배는 물에 젖으면 수축해지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옷에 주름이 지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유대계의 전통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에서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음식하고 안식인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들로 구분해서 벽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시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낡은 율법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데에 예수님의 새 공을 깨물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유대계의 낡고 생명력에 결여된 그런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을 지닌 새로운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계의 옛 전통, 전승들을 임시 변통으로 짜짓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말씀해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발효될 때 큰 부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때 낡은 부대는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낡은 부대는 유대에게 낡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는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발회생들과 같이 종교적 아직과 형식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 형식주인 금식의 권리에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 집으로 인도하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부대가 엮여져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일에 기울해서는 안 냅니다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부대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향량에 빠져 영적일에 기울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부대는 낡아져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부대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고 맘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않으면 오금이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키하며 매일매일 찬성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새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적 형식과 외식주의는 예수 그리스의 새로운 시대에 선포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시대의 새 부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도록 그리스 안에서 부른받은 자들입니다 새 시대를 향해 부른받은 자들로서 전통에 얼메지 않고 낡은 형식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지키던 율법과 전통을 우리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 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자라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형식과 전통을 버려야 새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변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의 옛 모습이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언제나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드 로마스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워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성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찬성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그래야 우리 삶 속에 경곤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옛 율법에 얼매지 말고 불필요한 전통과 형식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자유를 받아들이며 언제나 새로운 믿음의 새 부대에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늘 새로운 은혜와 축복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령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단히 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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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